진짜 너 수아 안 좋아하냐? 미쳤냐? 나한테 도경석 좋아한다는 해를 잘 가! 어, 잘 가! 안녕! 너무 삐졌나 온다 너가 도경석 좋아한다고 그랬어 경석이 얘기는 하지 말아주라 아, 미안 우리 밥 먹고 갈까? 그래! 뭐 먹을까? 어떤 향수 보세요? 남자 향수요 얼마 전에 새로 나온 게 있는데 중성적인 향이에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네 좋은데요? 이걸로 드릴까요? 네 남자친구한테 선물하실 건가 봐요 네 남자친구 줄 거예요 원하시는 이니셜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저희가 새겨드려요 아, 진짜요? 그럼 DKS에 하트도 넣어주세요 네, 그럴게요 네, 그럴게요 다음 시간에 갈게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